이번 문제는요. 9.1.2016년 11월 29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A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A의 able, 할 수 있는, unable, 할 수 없는 이라고 해서 서로 많이 하죠? 자, 단어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feeling, 느낌이죠. 느낌과, and emotion, 감정. 느낌과 감정은요. are crucial, 중요합니다. 자, 뭐에 중요해요? everyday니까요. 일상의 의사결정에 중요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가요.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완벽하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every way, 모든 방면에서요. 완벽한데요. except for, 뭐를 제외하고? brain injuries, 여러분. 뇌 손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뇌 손상이 있었냐면, 감정체계에 대한 뇌 손상이 있었던, 그것 빼고는 다 완벽하게 멀쩡했던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연구를 했으면 연구 결과가 나와야겠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결과로써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얘가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사람들은요. were,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정 내리는 것을, 혹은 기능을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세상에서. 얘들아, 여기 위를 보시면요. 결정을 내리는데 감정과 이모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모션 체계가 없다면 결정권 내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unable이 되겠죠.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while, 반면인데요. 그 질이, 즉 그 연구가 되어진 사람들이 묘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뭐를 묘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사람들이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얘, should have pp는 얘가 여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 써야만 한다라는 뜻이니까 이미 과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후회가 있는 거야? 제 기능을, 그렇죠? 어떻게 제 기능을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 그럼 뭐예요? 어, 기능적인 요소는 서술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 감정체계가 손상이 된 사람일지라도 기능적인 것에서는 어,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대요. 어디서 사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제품 사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는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결과. 이런 결과라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윗문장에 대한 결과가요. 자, 뭐를 보여주는 거냐. 뒤에 보니까 여기에 common belief가 뭐냐면 통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대시라고 하는 동격 접속사로 인해서 나옵니다. 자,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으시면요. 의사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래요. 뭐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의 핵심이다라는 그 통념의 contradic. 이게 뭘까요? support는 우리 친구들 아시죠? 쌤이랑 같이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contradic이 뭐냐면요. 부인하다, 부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support는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contradic과 같이 자주 쓰일 수 있는 유의어들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아갔더니 살짝 올릴게요. 결국에 여기 있는 이 문장에 대한 결과로서 이 통념은 맞는 게 될까요? 틀린 게 될까요? 이게 어렵지?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와서 야, 이거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아, 이 사람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야. 감정적인 건 딱 빼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야 라고 하지만 위에 있는 내용을 보아하니 아니요, 감정적인 사람도 결정을, 즉 기능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정을 못 내리더라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예로써 어, 이건 모순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통념이 모순됩니다. 즉,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이 의사결정의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 연구가 보여줍니다. 또 대절을 보여준대요. 자, 대절 속에서 여기 assistance가 있고 interference가 있죠. 자, 여기 있는 assistance 한번 가볼까요? 자, 얘들아, assistance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어시한다라고 하죠, 그쵸? 도와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interfere이 무슨 뜻이냐면 방해하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시 도움과 같은 표현, 방해와 같은 표현 기억해 주시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그러나, 여기 쭉 올릴게요. 그러나 현대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절을. 대절이 뭐야? 그 정서적인 체계. 얘들아, 이거 정서체계예요. 정서적인 체계가 제공합니다. 결정적인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너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거는 뒤를 보세요. 바이브 이하이인지 나왔죠? 방법입니다. 수단이에요. 도와줌으로써. 너가 신속하게 골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의 사이에 신속하게 고르는데 도와준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체계가 도움이 된다. 방해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정답을 2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